안녕하세요. 액팅갤러리입니다.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어보네요. 항상 브이로그만 찍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본 거 또 오랜만이네요. 이번 영상은 제가 겪었던 거를 풀어보겠습니다. 제가 겪었던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카메라 테스트가 있습니다. 카메라 테스트가 뭐냐면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든지 포커스라든지 포커스는 배우의 얼굴 포커스도 있고요. 아니면 뒤에 있는 배경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등등도 포함해서 카메라 테스트라고 하겠죠. 카메라 테스트 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배우들 중에 이렇게 담배 피는 배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또는 전자담배라든지 전자담배든 연초담배든 다 포함해서 담배라고 말하겠습니다. 이렇게 담배 필 때 물론 담배 필 수 있죠.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서 행동해야 하는 액팅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감정선이라든지 어떻게 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되겠죠. 자 근데 중요한 건 카메라 테스트 할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포커스가 다 날아가요. 그리고 힘들고요. 자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. 카메라 감독님한테 양해를 구하세요. 제가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담배 피우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연기를 뿜어도 될까요? 하면 피드백이 오겠죠. 아예 뭐 괜찮아요. 또는 아예 카메라 테스트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. 그럴 때 행동하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. 왜냐하면 앞에서 앞말 안 해요. 뒤에서 겁나 엄청 뒷담화합니다. 야 누구누구 매우는 누구누구의 행위자는 개념이 없어. 기본이 안 되어 있어. 분명히 안죽거리로 엄청 씹어댑니다. 이런 행동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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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. 나중에 욕먹어요. 아 뭐 욕먹고 싶으면 뭐 해도 돼요. 아무튼 이런 카메라 테스트 할 때는 되게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. 제가 뭐 현장에서 여러 배우들도 많이 봤고 저도 물론 배우로 연기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독립이든 단편이든 드라마든 뭐든 다 해봤겠죠. 아 현장 가서 아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다. 아 이런 행동하면 좋겠다. 하는 것들이 사이즈가 다 나와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것만 배우세요. 못된 거 배우면은 아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. 연기 아주 잘하면은 그 배우 계속 쓰겠죠. 뭐 인성이 나빠도. 그치만 뭐 연기도 뭐 고마고마하고 뭐 특출나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뭐 뭔가 있어요. 나중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. 뭐 이런 행동하면 어 득 깨는 것보다 실되는 게 많아요. 요정도의 꿀팁 아닌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카메라 테스트 할 때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를 꿀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. 좋아요. 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. 그럼 아자 아자 나자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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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